왜 앉아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당신이 모르는 게임의 모든 것을 바치다. 지멘 게임 종결장! 빌랑입니다. 아 이거 진짜. 설렌게 아니고. 설렌게 아니고. 설렌게 아니고 그냥. 그냥 원래 이러더라고. 어? 뭘 원래 이래? 자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아 내가 광성 형한테 합방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레전더리 합방 수자고 자꾸 흔한다고. 아니 이 형 아프리카 방송. 아 숲이지 이제. 아 이제 숲방송하는데 방제가 늘 레전드 방송이야. 남들 다 그렇게 하실래요. 아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숲에서는 레전드를 많이 썼던데? 안 써. 이 사람은. 김재원 유튜버. 입니다. 여튼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오랜만에. 전 본거인들 모아서. 그냥 오랜만에 그냥. 소소하의. 토크나 하다가 가려고. 저희는 뭐 준비한 거 없어요? 네.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컨텐츠 준비하던데 숲에서. 당신들은 없어. 소개팅 없나요 오늘 소개팅? 당신들은 없어. 몰래온 게스트. 몰래온 게스트 없어요 몰래온 게스트? 형도 곧 도착해요. 몰래온 게 아니잖아요. 여긴 또 이제. CG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제. 오버워치 전설. 김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최근 근황은. CG직 방송도 하고 있고. 유튜브에서 뭐 괴상 같은 것도 하고 있고.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. 아 맞아. 그래서 제가 오늘.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? 근데 누가 나야? 내가 첫 번째지. 이게 나 아니야? 첫 번째가 지수. 내가 세 번째네. 이게 형도기네. 아니 형도기 존나 똑같다 이거. 이거 뭐야? 아니 근데. 이 사람 너무 그냥 일반인으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특징이 없어. 재미 없어 얼굴이. 아니 아니. 아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지냈어? 3개월 쉬고. 진짜 처음으로 쉰 거 아니야 3개월? 처음으로 쉬었죠. 1일 1영상을 한 6년 동안 했으니까. 내가 이 사람 때문에 1일 1영상을 시작했거든. 형덕형도 나 보고. 그치. 그래서 우리 같이 살 때. 제가 맨날 편집하니까. 여기도 안 되겠다. 편집해야겠다 싶어가지고. 편집을 하는 거야. 맨날. 맨날. 형덕형도 맨날 하는데. 근데 이 형은 레전더리 롤방송. 롤방송도 아니야. 그냥 편집하다가 알티탭해서 롤하다가. 한 번만 더 걸려가지고. 우리가. 이 형 뭐하나 하고 들어가면은. 롤하다가 황급하기에. 그 프리미어. 알티탭 넣어서 프리미어 프로페어. 황급하기가 아니고. 이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. 저희가 옛날에 동거래스 3년 전인가. 5년 전. 아니지. 네. 5년 전 아닌가. 아니 4년 전? 5년 전이네? 그래 5년 전이야. 와. 이때 조회수 700만이나 찍었냐 이거. 이때 형 없어서 지렸지 우리 조회수. 아니야 나. 김재원 장지수 꽈뜨렸나 하면 조회수 터졌어. 맞아. 나도 나오긴 해 이름만 안 써주는 거. 이름이 빌렸나 하면 조회수 반으로 줄어내더라고. 농담 농담. 아니 근데 뭐. 아니 근데 5년 전에 동거를 했는데.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. 형덕형이 이제. 어떻게 보면 저희 쩐주였거든요. 아 맞잖아. 아니 맞아 애초에 그 조건으로 같이 살거긴 했었어요. 형덕형이 저희 쩐주였어요. 저도 그지였고 이 형도 그지라. 어디 살까 고민하다가. 재원이가 미리 살고 있는 건물에. 딱 그 밑에 층이 남는다는 거.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들어갔죠. 바로 위층에 살아. 거기 같이 동거하는 거랑은 똑같은데. 형덕형이 월세를 다 내줬었어. 그때 월세가 3.. 300명인가. 아니 그 정도는 아니예요. 300명 정도. 100정도 그래? 100정도 그래. 생각보다 안 비쌌네. 생각보다 안 비쌌네. 별로 안 고마워. 근데 또 그랬잖아. 저희가 갔던 집이. 아 맞아. 성인방송 플랫공. 그 팬더티비였나? 아니 뭐 파프리카티비? 파프리카 집 있어. 아 진짜 파프리카. 아 진짜 파프리카티비였어. 그럼 파프리카가 어딨어. 파프리카티비야. 진짜인데? 그래서 그게 뭐냐면. 딱 들어갔는데. 입주를 했는데. 이미 방음 처리가 다 되어 있는 거야. 맞아 맞아 맞아. 그래서 이거 뭐야 했더니. 원래 이제. 성인 19금 방송을 하던 여성분들이 쓰던 집이다. 해가지고. 이 형이 이제 막. 계속 킁카킁카 하면서. 맞아 맞아 맞아. 오늘 광삼이 형 2암 물었어. 아 삼행식도 준비했대. 스카우트 했잖아 오늘. 아니 안 준비했습니다. 안 준비했습니다. 장지수랑 삼행식 가자. 아니 안 준비했어요 진짜. 오케이. 장. 장난하냐? 지. 지금 사람 불러놓고. 수. 수 패서 봐요. 너 할 수 있어 장지수? 아 김정은 잘하지. 장. 장난하냐? 지. 지금 사람 불러놓고. 수. 수 패서 봐요. 아 나 이 형이랑 방송하면 좋은게 뭔지 알아? 뭐? 내가 아무리 노진들이 왜 저거. 시청자도 그렇고. 옆에 있는 사람도. 이 형을 놀리기 위해서. 내꺼에 그냥. 웃어줘 그냥. 형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. 저같은 캐릭터가 있어. 필요한겁니다. 형같은 캐릭터 진짜 중요하지. 형같은 캐릭터 꼭 있어야 되잖아. 아니 맞죠. 대기업분들한테 한 번 어필해봐. 저 춤도 잘 추고요. 한 번 춰봐. 삼유부라이. 아 삼부라리 된다. 삼부라리. 죄송합니다. 삼부라리라니 이 사람아. 청바지부터 노잼색이야? 하하하하 저만에 청바지가. 재밌는 청바지 입이 뭐하는데요. 하하하하 노잼색 입 벌리고. 하하하하 아악 어 간다. 하하하하 어 뭐야. 어 잘 치는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보여주는거야? 예. 잘 봐. 저도 봐주시면 안돼요? 어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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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한게 있는데 진짜 궁금해서 이거 놀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졸..졸? 비난도 아니고 뭘 하는것도 아닌데 스모빵은 본인이 원해서 한거지? 시청자들이 좋아해. 하하하하 레전드 노을감상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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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 노을감상은 무슨 방송이야? 하하하하 아니 스발 살더살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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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새끼 배미주지 말라고! 하하하하 아니 휴방남이라니까? 하하하하 나왔다. 하하하하 휴방인데 그냥 한시간이라도 켠거야 내가 레전드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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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모바일이 좀 못나게 나오더라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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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교 안할게요 이제 나 누구랑 합방했는데 채팅 이렇게 창난지 오랜만인데? 근데 내가 큰 실수를 했나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6개 또 터졌다 멋있겠다? 피자 제발 어 6개 또 나왔다 청결 결정 하하하하 해야지 어 199개 재원씨 리액션 재원씨 리액션 재원씨 리액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잘 춰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! 줄 수 없다 6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우 시X 더러워 아이고 성희롱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? 지금 시청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타빈을 이렇게 더럽게 춘 사람 처음 봤어 진짜로 아 지금 이렇게 두 명이랑 어 깜짝이야 시청자들 다 합쳐서 성희롱당했어 방영 아 존나 더러운데 뭐야 이게? 밥 먹을 때 일상에 내가 내 품 받은 거 좀 나눠줄 수 있어? 어 나눠줄 수 있어 나눠주는데 형석형 아무말도 하지 말고 앞에서 이거 한 번 해주면 안돼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안녕하세요 수고하자 수고하자 뭐해 수고하자 뭐해 수고하자 여혜